안녕하세요 상수 캠프 상수입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 또 번개불에 콩과 먹듯이 나왔습니다 지금 시간은 10시 22분 왜 이렇게 일찍 가냐고요? 네 오늘 일찍 갑니다 오늘 그냥 확 나와버렸습니다 어제 저녁 때 짐을 챙기고 오늘은 캠핑장으로 갑니다 캠핑장 오늘 조용히 좀 있고 싶어서요 언젠 조용히 안 있었니? 심적인 안정감을 위해서 오늘은 캠핑장으로 갑니다 아아는 집에서 타왔습니다 추석은 잘 새셨습니까? 즐겁게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담서도 많이 나누시고 그렇게 하셨는지요 차들이 별로 없어요 오늘 내일 다 쉬시는 분들도 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뜬금없이 저걸 한번 가져갑니다 작년 겨울에 한번도 안 썼죠? 화목난로 화목난로를 가져가서 화목난로를 한번 좀 써보려고 합니다 불장난이지? 음 불장난이야 아 오늘 면도 못했습니다 아 아 오늘은 완전 몸이 촤악 늘어지네 아 왜 그러지 아 왜 그러지 오늘 텐트도 가져가는데 이너텐트만 가져가요 비온다랬나? 비 온다 그랬나? 오늘 먹을 것도 아무것도 안 가져가요 배가 고프면서 이렇게 가야지 뭐 먹어야지 뭐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이 날 것 같아가지고 오늘 장작도 사야 되고 엄청 졸렸네 또 가자마자 잘까? 아 오늘 컨디션 왜 이러지? 간이 안 좋은가? 라면이나 그래 먹을까? 왔습니다 물건 다 샀구요 이게 맞는거니 저 한동안 엄청 썼죠 겨울만 되면 화목날로 엄청 썼죠 자주 안오니까 왓더 어? 뭐해? 오른쪽에 있는 거 뭐가 안 되시냐고 뭐가 안 되시냐고 왜 이렇게 왔어? 왜 이렇게 왔어? 네 자리 네 자리는 여기에서 여기고요 제 자리는 여기입니다 여기 이래요 내가 왔던데 나밖에 없대니까 좋죠 여기가 이런 곳입니다 이렇게 조용하고 한작하고 아주 좋아요 사장님이십니다 저는 오면은 항상 저기 1번 저 자리 저 자리 항상 해요 오늘 사장님 안 계신가봐요 아 아 저 끝에 끝에 나중에 저쪽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저 끝에 저 끝에도 있거든요 저 안쪽으로 쭉 내려가면 여기는 주로 혼자들 많이 오시더라고요 혼자 그래서 사장님이 일단 마음을 되게 편하게 해주세요 여기 괴기들 거기다 여기는 물이 또 어 쓰레기 참어 참어 여기 캠핑장이다 좋죠 아 여기도 좋습니다 아 다행이네 그럼 좋죠 사장님이 다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애기들 놀 수 있게 추석이 지났는데도 물에 들어가고 싶어요 날씨가 내일 되면은 뭐 좀 괜찮아진다고 하니까 뭐 오늘 타푸도 안갖고 왔는데 일 났다 오 오 丸 오 오 어 오 오 아 발을 줘서 일단 잠가야돼 먹기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고춧가루 우유 물 우유 오이 맵을 부추 깐어 물 물 계란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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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빼고 요거는 안 했대니까 생선가스를 좋아하는데 생선가스 해 주기라면 농담이래 농담 농담 아휴 생선가스 누가 해 먹나? 밖에서 사 먹지 해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니? 그렇다는 얘기지 생선가스 생선가스 해 먹어야 돼 맛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다 하면 되지 뭐 짜 튀겨 먹어야지 작은 기름 작은 기름 정확히 뭘 해 먹을 거냐면 메밀에다가 생선 튀김 오 좋아져 오 이거 많은데 더운 날 무슨 튀기느냐고요 더운 날 먹어야 돼 넣어볼까? 어디? 그렇지 분홍약 저번에도 한 번 와서 튀김을 한 번 먹었었는데 아주 온데 또 뜨거워 빨리 물을 흔들고 잘 제발 다리 닭다리 를 저게 를 닭다리 를 으음 음 맛있다 메밀면의 튀김 오름을 확 넣는거지 그럼 기특 메밀면의 튀김 메밀면의 튀김 오름을 확 넣는거지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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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 다 다 됐어 오케이 콜 조금 더 시원해야돼 얼음물 맛있어 왠 갑자기 번개 고춧가루 원래 냉몸이래 돈가스 역시 생선 생선가스 사랑이야 너무 졸려 지금 비오면 안되는데 프라이 없는데 어우 너무잘네요 이건 로끼 깜빡거리지 말고 이리 와 밥 줄게 이리 와 많이 치웠으면 도대체 뭐해 와 우리 미성하게 피곤하네 Сп that's too nice 그래서 투자 라년랑 asleep 저놈을 먹어 먹을까지 콩나물 라면을 하나 끓여먹을까 저녁은 못먹을까? 어우 뜨거워 좋네 오랜만에 먹으니까 어우 뜨거워 고기 거기가 없으면 안돼 순렁은 못먹을까? 순렁은 이 정도 두고? 순렁을 이렇게 씻어도 돼요 너 이놈, 무서운 게 없구나. 응? 너 무서운 게 없어. 끓거라. 끓여놔. 어려운 날. 어려운 게 아니고 이렇게. 뜨거워. 안 끓일 수가 없지. 불 집어서 넣는 거 하냐고요? 불 집어서 넣는 거 하냐고요? 불 집어서 넣는 거 하지. 끓는다, 끓는다. 어우, 콩나물 냄새. 이거지. 그렇습니다. 불을 해주는 거 하냐고요. 정화에 넣는 거. 불을. 청양고추도 넣는 거 아니에요. 양파물. 생크림. 청양고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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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제 그 먹은 게 대단하지도 않았는데 많이 먹으니까 엄청 푹치마 오케이 여기까지 야 아저씨도 먹어야 돼 숙취해소 라면 라면이 있는건지 콩나물만 있는건지 모르겠다 콩나물 너무 많이 넣었나? 지금 너무 습해가지고 지금 일반 노지보다도 더 심해요 엄청 심해 사실 이거를 아까 먹으려고 그랬는데 고춧가루 와 시원해 물 좀 버리고 스프레이를 온몸에 뿌린 것 같아 지금 분무기로 고기를 가져왔는데 배불러서 먹진 못하겠고 딱 두 절.. 세 절 명이만 먹을게 아니 라면이 땡겨가지고 여기다 해가지고 딱 두 절 명이만 해가지고 두 절 명이 좀 그런가? 판만 먹자 한판 한판 이렇게 한판 이렇게 한판 내가 맛있는 고기를 라고 해서 갖고 왔는데 모르지 먹어봐야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판 사주고 점점 많아져 이 정도 먹은 정도 안 먹으면 섭섭하지 않겠네요 좀만 좀만 김피정은 계속 먹는거지 술? 한잔 먹어? 아뇨 아 이거 여기 기름을 넣은건 닦을 필요 없어요 이게 놔두면은 타요 타서 없어졌어 이렇게 보면 좋은게 바람이 들어가니까 불이 저쪽으로 들어가고 이제 열기만 나오니까 아무래도 끓음이 타고 막 이러는건 없지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했잖아 안쪽으로 좀 넣어주고 이렇게 신주분은 아니고 신주분은 아니고 물 또 한번 이렇게 끄집어내주고 이렇게 쫙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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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나? 아 와 진짜 음 뭐 먹지? 이들 뭐 먹을까? 어휴 샌면은 전혀 생각이 없고 요플레이나 하나 먹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제 밤새 내린 건 아니고 한 번에 훅 내린 것 같던데 한 번에 훅 내리면 오늘 아침은 이렇게 먹는데 두유도 하나 먹고 지금 비가 조금씩 내리네 지금 비가 내려 이거 엄청 와요 이거 엄청 와요 골이 말이 아닐걸요 골이 말이 아닐걸요 비맛고 막 그래가지고 오늘 골 좀 보자 감사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한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주에 새로운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좋았어요 나름 뭐 좀 운치있게 이제 캠핑장은 장단점이나 이치니까 자 여러분 한주 잘 보내시고요 전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화이팅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아니 뭐 네 아니 네 아니 아니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